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우디가 갑자기 한국을 지목해 중국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중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천만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6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답당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16기 건설 계획을 밝혔고 2018년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져 온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한국이 단독으로 선택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까 크게 우려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외교 접접을 늘리면서 르라늄 농축을 허용해달라고 미국을 간하게 압박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와 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둘은 원자력 및 지열 분야 에너지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의 한국 원전 도입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진 소송을 제기하자 크게 기뻐한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우디 이란 국교 정상화도 중국의 중재로 성사됐고 4월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베이징에서 외무장관 회답을 통해 3호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일 이란이 사우디의 대사관을 정식 개설하면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상태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종교 갈등으로 단결을 했었지만 7년 만에 완전 관계 정상화를 진행하게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지역 안보와 질서를 책입져 온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주도권을 내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까시크지 사건 이후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우디에서 패트리언 미사일 등을 철수시켰고 석유 증산에 애가 타자 반년 만에 다시 복구시킨 일도 있습니다.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 증산을 요청했지만 언세자가 단칼에 거절하며 바이든을 난처하게 했죠. 빈틈을 노린 중국은 석유뿐 아니다. 중국 무기까지 위안화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찰 무인기부터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 구매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를 통한 미국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사우디는 중국 무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1987년 미사일 35기를 구매하는데 35억 달러를 썼었고 중국제 자주포를 구매 후 구웨이트 51문에 중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미국 접유율은 40%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인도 11%이며, 사우디 9.6%, 카타르, 호주, 중국 등이 수입국 상위를 차지해 이국 입장에서도 사우디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인 셉입니다. 중국의 침투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순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지속 주장하고 있는데 1대1로 확장을 위해 434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38조 원의 투자 협점을 맺었던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에 급이 간 것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사우디에서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하루 50만 배럴로 수입량이 줄어든 것도 관계 악화의 배경입니다. 종통 앞바다에 상주했던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합을 남중국해로 이동시킨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이란, 중국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협력 그림이 나와 미국이 크게 당혹해했던 것입니다. 최근 블링컨 군무장관은 다급하게 사우디를 찾아 긴살만이 추진한 비전 2030은 사우디의 국익에 부합한다. 며 미국은 중통을 떠나지 않았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의 삼각 동맹을 재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과 UAE, 모로코, 바레인이 평화협정을 맺고 경제협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 여기에 사우디까지 합류할 경우 시아파 이란에 맞서는 강력한 중동연합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사우디, 이란 협력을 뒤집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핵기술을 주고 사우디와 이란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또한 미국의 중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는 바이든 정부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경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물어할 경우 중국 원전을 덱하겠다며 우를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기술로 핵무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은 농축도가 90%를 넘어가면 통상책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미국에겐 악몽입니다. 원전 플러스 우라늄 농축기술 전수라는 패키지 딜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원진 수주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이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의 2파전 양상입니다. 사우디는 올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원전 건설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원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싸고 안전하며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의 장접입니다. 미국의 화해 의지는 블링건 방문과 함께 사우디에 준 선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 국보핀들 후원을 받는 골프단체 리브, AIV, 가 출법 1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 PGA와 전격 합병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간 투 단체의 마찰은 상당했습니다. PGA는 AIV로 넘어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극지했고 AIV는 PGA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블링건이 사우디를 방문한 날 골프 전쟁이 종료되며 하우 미국과 사우디 간 분위기 전환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외교와 골프, 양쪽 모두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빈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은 석유 위주 경제체제 종식에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손이쁨 기적을 맞추기 위해 배럴당 약 8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인 네옹시티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2017년 10월 청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억 달러, 약 65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완공을 위해선 1조 달러, 약 1,300조원 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는 75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500플러스의 추가적인 감산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아 상황은 꼬여 있습니다. 레시는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독자적으로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값산에 나서고 1일 원유 생산량도 9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값산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를 쌍갑에 중국과 인도로 넘겨 사우디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다시 화해 모드로 진입했고 크게 놀란 푸틴은 7일 빈살망과 동화해 국제 육아 조절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인데 중국이 쌍갑에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살 경우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원전 관련 두 가지 경고를 한 바 있는데 하라는 지식재산권 존중 내용이고 또 다른 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이정서 준수였죠. 책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엔 원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이정서 가입국은 140여 개 나라로 사우디는 미참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단독 수주를 막은 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카드로 납겨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사우디 외무장관은 한국을 찾아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IT 분야 협력을 요청했을 때도 중국 언론들은 이름 예에 주시했습니다. 이 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한국이 원전을 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선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허락해주고 사우디가 책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과는 원전뿐 아니라 무기 거래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긴살만은 현재 거의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역할도 하며 방산 분야에서 과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게 무기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000대의 미국제 전차는 한국제 K2 전차로 대체 가능하며 300문 이상의 노후 방공포는 비유, 이 현지 생산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천공 시리즈와 구축함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4월에는 천무 다연장 로겟을 1조 원 이상 구입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의 버금가는 잭팟이 터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미래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잭팟이 터졌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 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가장 친해졌다고 자랑하던 중국 시진핀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과연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유감산 문제로 크게 틀어졌던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군무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사우디를 방문해 동맹국에 버금가는 친밀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는 건 최근 중국이 중동 지역의 중재자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기에 이를 경계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각종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을 다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작년에 중국과 대규모 MOU를 체결하면서 조터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경제는 수입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우디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현재까지 사우디로부터 실제 수주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우디가 한국의 첨단 산업을 비롯해 조선업, 건설업, 방산 등 부문에서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앞서 중국과 건설업을 비롯해 총 34건의 협정을 체결했던 게 무색할 만큼 실제로는 한국에서 있다는 수주 소식이 퍼져나와 중국에선 어안이 범범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와 한국은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계기로 4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MOU들 체결하며 산업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었습니다. 사업비 640조 원이 투입된 사우디 핵심 사업인 네움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수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손을 뻗은 건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사우디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선소 프로젝트에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인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세훈 합작조선소 IMI에 연말까지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조선산업이 세계 선박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대 규모로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이 이뤄진 건 IMI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로열티 방식의 해외 조선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 파견 인력의 처우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로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올해 10호부터 11월부터 향후 2년간 사우디 조선소에 파견 갈 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이 일반 선박뿐 아니라 차세대 시장인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에서 제안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선 한국만큼 탄탄한 조선 기술을 보유한 나라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앞서 2017년 HD 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정부와 합작해 IMI 조선소를 설립했고 2020년에는 합작 엔진 생산업체 센꼴을 세웠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총 사업비 5조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기술을 제공하는 라이센서로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IMI와 SEMCO 지분을 각각 20%, 30%씩 확보했습니다. 2019년엔 IMI의 초대형 원유음반선, VLCC 설계 도면과 건조 기술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IMI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IMI는 아람코와 바흐리로부터 10척 이상의 원유음반선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HD 한국조선해양은 핵심 기자재인 엔진 부문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실제로 SMC는 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인 힘센 엔진을 로열티를 내고 생산합니다. 현재 힘센 엔진은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IMI 조선소는 한국조선업이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중동지역 최대 조선소인 IMI는 재작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공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완공해 내년 초에는 첫 가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 선박용 엔진 공장을 짓는 등 독자 개발한 힘센 엔진의 첫 해외 생산을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아람코 개발회사,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와 공동투자에 설립한 엔진합작사 마킨이 최근 사우디 나스 알헤어에서 엔진 공장 착공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힘센 엔진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건 사상 처음으로 우리만의 차별화되는 기술 수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브라스 알헤어 지역에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4만 5천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여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건설 중인 조선소 IMI도 있어 하우 선박엔진, 조선사업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킨은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엔진 생산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연간 최대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멸료 엔진 생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엔진 기술이 중동시장에 진출해 나이센서로 거듭났다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쌓은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은 선박용 엔진 시장 해외 개척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잭파들 퍼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국내 기업을 통들어 사우디에서만 6조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준 항보를 전해 제2의 중동붐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국도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사우디 아람코와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사범 프로젝트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견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으로 그동안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 중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의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아 이미 작년 수주 실적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석유 천연가스 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해당 프로젝트 중 패키지 1과 4의 공사를 수행하는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패키지 1은 아미랄 프로젝트의 핵심인 혼합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정 부산물을 활용해 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티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패키지 4는 고부가 같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뇌 기반 설비, 탱크, 출하 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건설 공사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은 사우디로부터 설계, 구매, 건설 등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펌키 방식으로 수주했는데요. 즉 세계적 기술력과 설계, 조달, 시공에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먼 산만 바라보며 망연자신하는 등 사우디가 뒤동수를 쳤다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앞서 작년에 시진핑까지 적극 나서 사우디에게 엄청난 공을 들인 가운데 실제 수주성과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오자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으로 더구나 국가기관 산업을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는 중국에게 함부로 맡길 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으로 많은 로비와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놓고 모험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은 사우디와 네옹시티를 비롯해 AI, 수소 등 각종 협력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사우디가 한국에게 AI, 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자며 먼저 제안을 해온 것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치켜세우며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앞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를 방문한 한국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는데 한국에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긴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수소, AI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 며, 수소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으며 AI 기술의 에너지 분야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사우디가 전통적인 인프라 협력을 넘어 고부가 같이 신산업까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차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하고 있지만 기존 파운드리 공정의 TSMC가 오랜 신뢰를 구축해왔기에 아직까지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TSMC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에게 각종 위기가 닥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가 닥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TSMC의 일격을 가하며 또 한 번의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초,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한 이들은 세계 최대 랜섬워어 조직 녹비드로 TSMC의 7천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빛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7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TSMC의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TSMC는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TSMC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IT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하는 한 서드파티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서버의 초기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서드파티는 킴맥스 테크놀로지, 킴맥스 테크날러지 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국제적인 IT 기업들과도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드파티인 킴맥스 측은 공격자들이 설치 환경 설정 파일 등 4개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캡처해 갔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높빛의 하위 그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은 NHA, TSMC가 7천만 달러들 8월 6일까지 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정보 중에는 TSMC의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데이터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천만 달러들 내지 않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누구나 TSMC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칩셋 전쟁이 전 세계 지정학 관계를 좌지우지 않은 지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TSMC를 향한 이런저런 해킹 시도들이 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양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도 TSMC의 지분을 단 3개월 만에 매도하면서 단타를 치는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랫동안 버핏은 지난해 7월터부터 9월 사이 TSMC 지분 41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 치를 매입했으나 작년 연말에 보유주의 90%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물과 한 분기만에 약 5조 원가량의 단타를 친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인터뷰에서 TSMC는 경영이 우수한 회사라고 평하면서 하지만 급히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과 미국 대만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투자금을 모두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란버핏만이 아닙니다. 물냉록과 JP모건 등 다른 월가 금융회사들도 지난해 4분기에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TSMC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TSMC의 리스크 상황에 맞춰 공급처 다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의뢰하기 위해 험이들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단 공정인 3나노들 기반으로 한시 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해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할 경우 일부 물량을 수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공정인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AI용 GPU가 벌써부터 병목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 생산사인 대만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TSMC에 여러가지 리스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를 제2의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TSMC에 여러가지 리스크가 터지며 희청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TSMC에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 성공 1주년 직전에 2나노 승부들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칩 고성능 컴퓨터, 차량용 칩 등으로 순차 연결되는 제품 전략을 통해 TSMC와의 대결에 맞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성이 TSMC에 앞선 3나노 프리미엄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TSMC와 본격적인 2나노 경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고 TSMC를 제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은 지난 1년간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모러라운드, GAA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GAA는 TSMC가 쓰는 방식인 핀팩, 피네피티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한층 앞선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삼성은 3나노 양산 당시 GAA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팩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면적은 16%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GAA 트랜지스터, 구조들 도입한 파운드리는 삼성이 유일한데요. 삼성은 GAA 기술을 3나노뿐 아니라 2나노, 1.4나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TSMC도 2나노부터는 핀팩이 아닌 GAA 공정을 도입합니다. 바로 2나노가 차기 파운드리 반도체의 격전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GAA 자체도 처음일 뿐더러 이를 활용해 2나노에 적용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현재 안정적인 수유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2024년 3나노 2세대 공정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2나노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구체적인 제품별 생산 로드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모바일 향 중심으로 2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 HPC 향 공정, 2027년 오토모티브 향 공정으로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수들 잔악한 TSMC를 넘어서기 위해 삼성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연 삼성전자 사장은 2나노 공정부터는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할 텐데 그때가 되면 업계 1위와 같게 갈 것이라며 5년 안에 기술로 업계 1위를 따라잡겠다. 며 TSMC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양산 목표만 밝힌 게 아니라 이니 부문별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 나며 경쟁사와 시장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TSMC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강조하는 패키지 기술 관점에서도 곧 따라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 역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 MDI 멀티 다이 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TSMC에 맞서고 2나노 공정에 사용할 최첨단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IP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첨단 칩 생태계를 구성하는 100여국과 협업을 강화하며 고객사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기술력만으로는 TSMC를 역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사들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니 아브로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공정 가동률이 90%에 이르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나노, M와 7나노 공정 합계 가동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였던 작년 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5나노와 7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력 공정입니다. 업계 1위인 TSMC도 5나노와 7나노 공정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공정은 3나노지만 아직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주력 공정에서 이러한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공정 가동률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역발상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3대 칩 기업 중 유일하게 모래 설비 투자, KPEX, 덜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퍼 투입을 줄여 칩 생산을 줄이는 감산 기조는 유지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시장 우위 확보들 위한 투자에는 여전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는 올해 설비 투자를 예년 수준인 402억 달러, 약 53조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약 20%가량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50%,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2% 줄였고 대만의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에 320억 달러, 약 42조원을 쓰긴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인델도 작년보다 19% 감소한 200억 달러, 약 26조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삼성은 TSMC와 인델을 포함한 톰 3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으며 압도적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는 세계 IT 물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업계에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침체가 깊어진 위기에도 삼성은 강력한 투자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경기 회복기가 찾아올 때 최정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초격차 전략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